이어서 한 번 가볼까요? 호잇! 아 뭐 왜이래 자꾸? 아니요! 괜히 말 시켰어 꺼져 말도 안 걸 거니까 데이빗? 릴리 마이 대마 야스 예 예 그저 바이러스 신의 케이트를... 케이트는요? 케이트를 못살게 부셨잖아요. 케이트는요? 이性 MORE plus three 8 cloud aren't you? 케이트는요. Listen to her 그로," Ac brew clean and her petitions go to find missing students", isn't that your responsibility as head of security? Unless, you know something about Rachel amber that nobody else does. I don't want to fight with you anymore. I don't want to fight with anyone anymore. That's all, Max. were erene? 와! 하하하 equally spielt. 맞다. 공상과학실에 있대. 좀 이따 봐. 너 뭐야 리듬 게임하니? 노래 듣나? 줄리엣. 거기가 어디야? 과학실이? 어? 케이트다. 어? 어? 케이트? 케이트? 케이트한테 말이 안 걸어지네. 어우 깜짝아. 이보세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 먼저 가야겠네. 제프리슨, 제프리슨,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포토들을 제거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알 수 있어.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어, 맥스? 그냥 너와 내가? 제가 제가 care인가 그런가? 저 보러서. 그저 그런가. 그 옆에ycz한 말씀이 아니다. 그곳에서 너와 케이트는 했었을 때 저희의 위치他님의 위치이 좀antom종 Pro Fire부가 있었을 때부터는. charge관장장장장장장장장에 어디서? 위치 prefiern行원을 하면 돼. 처음에. 그게, 정확히.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역을 Чер고 나의 사진이. 너는 뭐지? 그리고, tä Cooper병이 뭐지. 그리고, Max? 제가 말씀하실 수 Heck이? 내가 말씀하실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비교하셨을 ask. 걔는 지쳤어요 뭐 이 자식아? 진실을 숨기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해봤냐고? 해봤어요 뭐 이렇게 학교에 관심이 없어? 아 그놈의 교장은 진짜 지금은 말고요 안 들어갈 건데? 어 여긴가 보다 어딨니? 워렌 여기 있다 안녕 얘는 뭐 그냥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애 칼륨과 나트륨 중에 하나만 조금 넣어야 된대요 이거 뭐 시간 돌리면 되니까 프리허그 같은 소리 한다 펑 돌려 프리허그 한번 받아야죠 여러분들 어? 칼륨 많이? 아니? 너트륨 너트륨 해봐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많이구나 많이 칼륨 많이 와우 이 된 거야? 너 눈은 괜찮지? 내가 웃기지 않아, 근데 눈은 너무 흥미로워 안녕? 너가 보자, 브룩브룩 안녕, 브룩 안녕, 맥스? 너의 매일 라운드 만들고 싶어? 워렌? 너 워렌 좋아하니? 그런 게 아니구나 아, 네오파트의 지원을 필요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는 안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너의救에 왔어 내 본성은 뭐죠? 내 본성은 뭐죠? 싫어? 드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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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한테 심었다고? 맞나요?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아요? 나 간다! 너 열심히 해라! 이 안에선 뛰지는 못하네 이 안에선 뛰지는 못하네 됐다 교실 안에서 못 뛰는구나 저 싹투머리 없는 거죠? 안녕! 사진 찍어줄게 침퍼내 혹시 이 쫄깃하냐? 어, 미안 뭐하냐? 뭔데 다 바쁘데 여기 끼워볼까 어 안녕 끼리끼리 노는구나 말 드럽게 하네 진짜 아 얘 자리구나 더 크게 이야기하지 개 자식 개 자식들 개 자식들 개 자식들 제시같이 프랭크 뭐지 이 시커먼 애는? 아 내 친구구나 어 진짜? 아니요 뭐야되냐? 수업들어야되네 뭐 왔어요 클로이 야반도 좋아지 이게 뭐냐? 진짜 그냥 수업들어야되네요 롤롤롤롤 비어오나 뭐지? 비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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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군대 가, 가보자 여자 기숙사? 불안한데? 어? 설마 안돼 안 돼 안 띄워진다 어, 안돼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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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띄워진다 아빠모 아, Tight 그냥 타고 homosexual 박스 도마러 어떻게 한다는거지? 노루야 오마이갓 죽는다 죽어 멈춰있다 지금 그래 너 할 수 있어 가자 가자 이런 새들한테 걸리다니 어떡해 얘네가 막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야겠다 와 대박이네요 진짜 멋있다 멋있어 이 장면이 진짜 이 또라이 같은 놈이 자꾸 사진 찍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저씨 안 돼 케이트 그래도 불안불안하다 했어 안 돼 안 돼 빨리 불러 불러 빨리 불러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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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수가 없다 말로 말로 해야 돼 말로 뭐야 왜 자꾸 저희에게 기숙하네 넌 중요해 너는 내 친구야 아 그.. 그.. 그럼 그랬지.. 그래서.. 어.. 어.. 증.. 증.. 증거를 모르고 있어 아.. 지금 증거 없으면 이거 땡기겠는데? 얼마나 울었으면.. 눈이 빨개 세상엔 수억 개의 동영상이 있어 강해져야 돼 모두가 잊을 거야 강해져야 돼 나 설득한 건가? 내가 신경 쓰잖아 네 어머니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말 잘못했나봐 오오오오.. 케이트.. 제발.. 케이트.. 이 끝은 끝이야 케이트.. 아.. 아.. 뭐지? 저 몰라요 이거.. 뭐.. 이거.. 마태복음 이름 몰라요 교회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엔가? 그때 진짜 친구 따라서 가본 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찍어야 돼.. 아 어떡하지? 으아.. 으아.. 마태복음.. 제일 많이 들어본 거 같아 다.. 다 4개로 오라? 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야? 다행이다.. 어.. 컴온!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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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헉! 으아.. 살렀어.. 아.. 씨.. 이상해.. 이상한데.. 꼴피봉.. 이 학생은 그녀의 여 escol걸이나, 당신이 정말 아이템을 Removal을 위해 이같은 존재에 맞춰서 맥스는 이기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얘 무더기 ... 유명한 역사생? 응, 역사생이 진짜 역사가 있어야해요. 제일 학생이 фак타임을 한다면 제가 특히 차가가 되는 역사에 맞춰서 제가 이상 Sacr comma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봅니다. 오늘은 한 명의 환자와 아치않아이들을 통해 미스터 맨은, 우리의 위원장은 항상 담았을 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단순한 조사의 수행이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안에서, 그리고 이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미스터 제fferson, 저는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없을까, 그런데 Kate 당신은 학교에서 기회에 도와주셨고,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없을까. mr. prescott since you are responsible for the vortex club parties and since miss marsh did attend your last party you'll have to answer some more questions miss Caulfield why exactly were you on the route with kate marsh does she tell you her plan or anything at all please tell us everything 야 나 아직 아는 게 없어 네이선이 케이트를 약을 먹였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제퍼슨이 케이트를 울렸어요 데이빗이 케이트를 괴롭혔어요 데이빗이 저기 경비 저 사람 맞죠? 저 사람이 사진을 찍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증거니까 집에도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있는 쪽으로 말을 하는 게 근데 저 여자애가 죽으려고 했던 거는 그 동영상 유포 그거 때문이기 때문에 괴롭혀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약 먹였다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거야? 이중우생활을 했다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자신이 대신 본격적으로 봤을 때 깨닫게 말했을 때 깨닫게 말했을 때 깨닫게 말했을 때 깨닫게 말했을 때 이 젠장의 말은 정치님입니다. 제가 알았을 때 깨닫게 말하는 건 뭐? 그것은 이 말에 아무것도 관련한 것과 깨닫게 말했을 때 Max, 이렇게 안 될 수 없듯이 이는 증거와 미뤄운 수준 지금 만약에 더 말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이거 시간 못 돌리죠? 그쵸 지금 오 마이 갓 가족 같은 소리 하고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거 아 쓸 수 있을 것 같아? 아 써 써 그러면 아 양맥인 것 같다고 이야기 해야 되나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정황사 확실하게 하지? 다정한 놈이 아니었는데 약 먹였어요 다정한 놈이 아니죠 아이 도스터? 헉, without a clue. Have you seen the video? Whatever. Kate was loaded and You're a liar. You told Kate you took her to the emergency room. I said I was going to take her to the ER. She's sobered up eventually. Bullshit. Something happened to her and you know it. How about we talk about you waiting a gun and the girl... Wow. That's total slander. 다 부렸네, 지금? I could sue you at this school so fast. I already have a personal lawyer. Wait, Max. You told me that nothing happened yesterday. Are you just making things up? How can I trust you? You can't. She's smoking and selling dope, not saving lives. No, I'm not. An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Kate Marsh. I'll have to investigate to see if this accusation is true. Therefore, Max, I'm obliged to contact your parents and to spend you for a few days. Excuse me. I think Max and Nate can make a book before we grill them first. I saw Mr. Jefferson talking to Kate right before our class. I saw Mr. Jefferson talking to Kate right before our class. Then she ran off crying. Then she ran off crying. Mark, I do know that Miss Marsh has assisted you on class events. Kate. Miss Marsh. Yeah,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thing. It's been very withdrawn lately. I assume this awful video was the cause. I hated seeing the students laugh at her. She told me, Max was the only one who believed her. We'd take her calls and actually listen to her. She shouldn't have asked to be on video. She didn't ask for any of this. No, on the contrary. Max was right. Oh, I wanted to help, but I guess I was too late. Well, now this is problematic. The publicity is rising and perhaps you shouldn't represent Blackwell at the everyday heroes contest. Oh, oh, it's so important. It's really important. I am. We don't need any negative press about that event. And we need to involve the Academy and possible discipline and measures for you. I understand. And there are bigger things at stake than me. The life of a young girl for one. All right, Miss Coffield, please sign here to confirm what you've told us. I'll continue this investigation from now. It's a big question. 지금 그 맨 앞에 거는 잘 기억이 안 나 경비 저 사람 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가 이 주인공이 정확 처분을 당하는 거고 세 번째도 세 번째는 저기 선생님이 이 앞에 질문이 뭐였지? 왜 옥상에 있었던 거니? 우는 걸 봐서 달려갔습니다 우는 걸 보고 따라갔어요 제가 약을 먹였어요 저 아저씨가 괴롭혔어요 아저씨가 괴롭혔어요 저놈이 약을 먹였습니다 근데 지금 쟤는 뭐 개인 변호사도 있고 돈도 빵빵해가지고 괜히 잘못 건드리면 안 될 거 같아 진실이라도 너나 그 케이트 쪽이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커 저 군인 아저씨도 좀 이상하긴 한데 선생님을 그냥 이거를 희생을 시켜야 되나? 힘없는 나약한 학생인 맥스라 어디 함부로 댕길 수가 없네 아저씨 싹투몰이 없는 거 제가 쟤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이 응? 음... 지금 몇 살이냐? 아이가 볼수록 철이 없는 것 같아 너 봤니? 뭐지? 뭐지? 오! 오! 으어어어어어어어 I don't have to see you right now I need some people to work on my clothes and so on I'm sure I have to pick up my clothes a while I'm going to make it It's like you are a good kid but to have my own clothes I don't know I don't care But I don't care I'm literally too and I don't care and I don't care I don't care but I don't care I don't care and I don't care the kid Ah... I don't care but I don't care I don't care 헤헤 꼬마 attend. 아, 저는.. 근데 좀 진짜 손이 많아요... Lyme, 칼이 아, 조폭같은 사람인가보다.. 조폭같은 사람인가보다.. 롱롱 육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시원하게 그냥 밝히신 분들이 많네. 그래 밝힐 만했지. 그렇지. 다음 식물에게 물을 줬고요. 알리사를 도왔어요. 동영상의 주소를 대부분 지웠네요. 테일러와 친해졌어. 워렌의 초대를 수락했어. 메시지를 남겼고 선로를 건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소용두리클럽 파티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워렌을 돕지 않았습니다. 나 안 도와줬나요? 그거 도운 거 아닙니까? 제퍼슨 선생님에게 데이빗 고사질을 하지 않았다. 뭐 뭔데? 카오스 이론. 오야. 다음 편 좀 무서울 것 같다.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